안녕하세요 서문국수입니다. 저희 서문국수는 저희 신랑과 그 어머님과 그리고 할머니 때부터 30년 정도 서문국수가 저희 금정산성 있는 데서 하고 있고요 여기 금정구에 오픈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멸치를 베이스로 야채랑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서 육수를 끓이기 때문에 육수도 신선하고 각종 채소들과 재료들도 날마다 준비하는 거라 건강한 맛을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같이 이모나 삼촌한테 놀러오는 것처럼 편하게 와주시고 동네에 사시는 어른분들은 그냥 귀여운 동생들이 장사를 하니까 동네 사람빤처럼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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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